가위바위보! 또 그건 얘들아! 사진 마! 아아! 카메라 없으면 안 갔어?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귀찮다 이거! 꼬다 이거! 꼬! 별네들은 하지 마! 밥해 밥 밥! 그냥 먹지 마자 이거? 소스! 어! 어! 나 여권 들고 왔어요? 네? 유학을 4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? 나 사실 애들 유학을 안 보내려고 그랬어